근데 이렇게 보여주면 너무 좋겠어 이렇게 생각을 했어 그래서 출석 음식이 너무 좋은 거 있으면 그걸 어떻게 영어로 표현을 해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도 영어를 배우는 이유가 다르겠어 아? 그래서 스피치찬 이런 거야 아, 저거 맛있겠다 저거 좋겠다 무하게 먹지 못해서 저는 아니, 파이팅이 우린 너의 전 어떻게 먹어? How do you eat your? 그냥 한 입에 한 입에 아, 저 파이팅이 안 돼 파이팅은 호체를 입어 보여, 이렇게 빨려 아니, 그게 아니라 아, 이렇게? 그게 돼? 네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한 곳을 모은 다음에 한 번에 모은 거야 아, 이렇게 빼서?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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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은 다음에 아, 이렇게 모은 다음에 접시를 이렇게 딱 누르라고 응, 잘해봐 그래, 그걸 그렇게 말해 주면 되겠네요 Push it together Push it together and eat it 아, 그러면 좀 뭐해 이상하게 나와가지고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그래서 멈추지도 못하게 하는 거야 멈추지도 못하게 하는 거야 멈추지도 못하게 하는 거야 멈추지도 못하게 하는 거야 어쨌든 간에